안녕하세요 헤어미슐랭 입니다. 네 오늘도 고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술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오픈한지가 2주가 좀 넘어가는데 그래도 간간히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구요 아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에 맞게끔 그만한 디자인과 스타일을 고객님들한테 디자인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두달전에 대치해서 머리를 하러 오셨다가 이번에 이제 이쪽에 옮기셔가지고 다시 오시게 되셨거든요 그때보다 좀 길이를 길게끔 해가지고 단발살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뿌리펌 하고 볼륨펌 이렇게끔 도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은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미용사들 분들 이렇게 머시컷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정말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많이 찾아주시고 많이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다음에도 이쁜머리 많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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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